전남도는 내년 가고 싶은 섬 각국의 사업 대상지로 진도 금호도와 완도 금당도를 선정했습니다. 36가구 67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진도 금호도는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완도 금당도는 538가구 987명의 주민이 사는 곳으로 섬의 사면이 안반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들 섬의 고유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섬 한 곳당 내년부터 5년간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첫 해인 2015년 6개 섬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6개 섬이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